그런데 불법 이민자 문제도 히스파닉 계통의 시민들이나 흑인 계통의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미국 시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막판에 트럼프 후보의 여러분들 상승세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국내 신문 가운데 미국 소식을 전한 가장 최신 뉴스가 여기 나왔네요. 바이버 세션에 발목 잡힌 헤리스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까지 밀리기 시작하다. 바이버 세션 리세션 경기 침체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람들의 체감 경기하고 합쳐가지고 바이버라는 그런 용어를 만든 말입니다. 미 대선 막판에 변수된 경제. 이 특파원들은 모든 매체를 다 보니까 종합정리를 잘해 주는 거죠. 앞에서 월스트리저널은 부분적인 걸 본 거고 종합정리를 하면 최신 종합정리를 하면 해 보시죠. 헤리스가 여러분들 사실 전국 지지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니까 경합주의 선거인단을 얼마나 차지하는 것이 여러분들 미 대선 성패를 결정하니까.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전국 여러분들 그런 대선에서도 시종일관 헤리스가 여러분들 2% 정도 앞섰는데 그냥 한 달 전에는 4%까지 앞섰는데 그게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에 포버스 조사에서 이 보시죠. 이게 전국 조사니까 큰 의미는 없는데 의미는 없는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49%에 46% 한 달 전에 비해가지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51에서 54% 이 포버스 조사가 3% 격차가 나거든요. 지지율 격차가.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오차 범위를 벌써 날락 말락한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여러분들 46 49니까 3% 차이 나는 겁니다. 한 달 사이 이만큼 격차를 낸 겁니다. 미국 대선을 열흘 가락 앞둔 시점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 전 대통령 민주당 후보인 헤리스 부통령을 전국 지지율에서 건수한 차로 앞서기 시작했는데 이 글을 여러분들 송구한 한국경제신문의 특파원은 워싱턴 주재 특파원입니다. 경제 문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급등한 물가에 불만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서 경제 공략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헤리스 후보가 열쇠에 몰리고 있다.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는 바로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요. 포버스 지위가 조사한 바를 따르면 51대 49로 트럼프 우수. 월스트리트 저널리엄 조사한 거에 바르면 47대 45로 2% 여러분들 트럼프가 우수해. 그리고 이제 로버트 주니어를 제외한 양자 대결로 들어가면 3% 차이가 됩니다. 49대 46으로 트럼프가 우수한 겁니다. 이제 기자분 기사를 쓰신 분이 미국의 매체를 다 여러분들 종합해 가지고 내린 결론 경제 이슈에서 헤리스가 많이 밀리는 것 같다. 올 들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이미 15에서 20% 물가가 올라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 이게 미국의 주류 언론도는 아주 여러분들 민주당 그냥 기간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친민주당 행보를 하는데 그런데 이런 데서 이렇게 과감없이 박빙 성부다. 트럼프가 앞서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현실적인 격자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 바이버 섹션 리세션하고 분위기를 뜻하는 바이버가 합친 거네요. 사람들이 체감 경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리스 후보가 상당히 이제 조사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의 44%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신뢰한다. 그리고 에린 고든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는 헤리스 부통령이 이기려면 경제외 문제 성부를 봐야 된다. 경제외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쟁을 잘 종식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남부 국경 문제를 잘 관리하겠습니까. 유일하게 여러분들 잘 알 수 있는 것은 낙태 문제인데 그건 보통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미남부 국경 문제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에서 여러분들 발을 빼는 것.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헤리스 후보가 수세로 몰리는 데 큰 요인이 초창기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민주당의 압도적인 표를 몰아다녔던 흑인들 남성이 등을 많이 돌렸고 그다음에 히스패닉 계통의 여러분들 남성들이 등을 돌린 것이 결정적인 주요 원인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글이 이렇게 나왔네요. 이 월드스트리트저널에서 며칠 된 여러분들 칼럼인데 왜 민주당은 흑인 남성들에게서 표를 빼앗기고 있는가. 그 내용이 여러분들. 이 글을 쓰신 분이 제이슨 릴리라는 분인데 이분 자신이 흑인이네요. 그러니까 다른 칼럼니스보다 더 잘 이해를 할 겁니다. 헤리스가 왜 여러분들 표를 빼앗기는가. 살림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도날드 트럼프의 행정부 때는 훨씬 더 흑인들 삶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 기억을 흑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압도적인 지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을 한국경제신문이 요약을 잘했네요. 민주당은 왜 흑인 유권자를 잃고 있나. 월드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7개 경합주의 흑인 낭순 4명 가운데 1명은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좋은 시절을 기억하는 흑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흑인 유권자들은 트럼프 정부 때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경선에 탈락하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행정부 당시에 흑인 근로자의 인플레이션 조정 주간소득은 12.5% 상승했고 백인 근로자는 7.9% 늘었다. 여기 이제 흑인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빈민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해온 그런 로버트 우드슨이라는 인물이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만난 흑인 남성들은 시카고와 보스톤 캘리포니아 같은 곳의 이민자들이 무료 휴대폰과 주택을 받는 것이 화가 나의 불법 이민자들이죠. 헤리스는 트럼프의 발언과 그의 범죄 유죄 판결 등에만 맹공을 퍼붓고 경제 문제에 그다운 해외책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그런 대중 집회에서 흑인 여성을 지지하는 것은 편견이고 흑인 남성들이 정신 차려 가지고 헤리스를 지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드슨은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흑인 인구와 30% 이상인 조지아 20%에 달한 노스케로나 등에서는 흑인 지지율이 조금만 하락하더라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패닉 상태고 편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칸신 등 흑인 인구와 적은 경합주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도심 지역에서 커다란 우위를 점유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2016년에 힐런틴 대선 전쟁하고 이러면 같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이 기구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번에 헤리스 후보의 그런 열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을 줬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는 많은 흑인들이 흑인을 대통령 친무실에 앉혀놓고 그저 최선을 다하기만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이 필요하고 흑인 미국인들은 오바마 정부보다 트럼프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았고 트럼프의 두 번째 인기에서 이것이 반복되리라는 그런 확신은 없지만 그러나 그의 시도를 보고 싶어하는 흑인 유권자가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에 2위를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했네. 왜 헤리스가 부진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3부 들어가기 전에 국내 정치 미국 정치 간단하게 강구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3부 4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주회 성경 가운데 대단히 여러분 난해한 부분이 요한 게시록 말 그대로 게시록이죠. 게시하는 겁니다. 킹덤 북서에서 나온 요한 게시록 주회 성경 읽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성경의 가장 난해한 부분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썼던 미국 성교사들의 헌신기 한국 헌신기를 기록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성교사들이 이 땅에 남긴 것.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와일드웨스트의 대표적인 도시인 애리조나 다프